16.2.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는 대명사에 셀프를 붙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I, I-self가 아니라 My-self Him-self, 그러니까 목적격에다가 셀프 붙였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복수는 selves 쓰는 거야 You-selves, Them-selves 이렇게 이해됐죠? Our-selves 제기대명사는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기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주어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킬 때 이때는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의미고 이때는 제기대명사를 써야 돼요 자, 그 여우는 behind, 뭐 뭐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뒤에 그 자신을 숨겼다 숨기다의 과거야 원래는 hide죠 자, 그래서 이럴 때 그러니까 여우가 자기 자신을 숨긴 거야 같은 대상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여기에서 eat을 쓰면 틀리는 거야 여우는 그것을 숨겼다 그럼 이 eat을 만약에 쓰게 되면 여우가 아니라 다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Amy, sometimes talk to herself 에이미는 때때로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혼잣말한다는 얘기야 여기에 herself가 아니라 her를 쓰면은 에이미가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 다른 여성에게 때때로 이야기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와 주어와 동일한 대상을 나타낼 때 동사 뒤나 전치사 뒤에서 자, 그 다음에 강조 용법은 명사나 대명사를 강조하여 그 뒤에 위치에 사용하거나 문장 맨 뒤에 위치하고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야 목적어 자리는 동사 뒤나 전치사 뒤라 그랬죠 명사나 대명사를 강조하여 그 뒤 바로 뒤에 썼어요 그 자신이 주식 브로커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 문장 맨 뒤 그 자신이 주식 브로커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숙제를 했습니다 그 스스로 자,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그 자신, 그 자체, 아니면 스스로, 홀로, 직접 여기는 스스로라고 해석했죠 아까는 그 자신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적절한 걸 골라야지 자, 제기대명사 수거 이거는 다섯 개 외우는 거고요 for oneself 자기 자신을 위해, 아니면 스스로 by oneself 홀로, 외로이, 아니면 스스로 beside oneself 이거는 미친이라는 뜻이야 in itself 그 자체로 on one's own 스스로 자, 그런데 이거는 꼭 oneself를 쓴다는 뜻은 아니고 for himself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자,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목적, 전체사의 목적을 일치하면 제기대명사를 써야 돼요 문장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와 관련된 동사의 의미상 주어와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야 1학년 때 나오는 건 아니고 훨씬 뒤에 나오는 거고요 자, 존은 hurt his leg 그의 다리를 다쳤어요 hurt 하면은 무엇을 상처 입다 그의 다리를 상처 입었어요 다쳤어요 자, 존 asked Cindy to carry himself into his room 존은 신디에게 요청했어요 자, 요게 ask는 오형식 동사여서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호하라고 그의 방으로 into 무모으로 carry 옮기다 옮기다 신디에게 그를 그의 방으로 옮기라고 요청했습니다 ask 요청하다 그러면 누가 옮기는 거야 존이야 신디야 신디가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힘살프는 여기는 존이야 존이 다리를 다친 거니까 근데 문장 주어를 보는 게 아니라 캐리랑 관련된 동사 요 동사에 행동을 하는 건 신디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신디랑 존은 다른 사람이니까 힘살프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좀 어렵죠 요거는 1학년 건 아니고 2학년 3학년 정도는 돼야지 하는 겁니다 강조용법 목적어자리 아니라고 그랬어요 생략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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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